데이터 통합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통합 1번 시트에서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 공학부로 끝나거나 또는 교육부로 끝나는 데이터에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특정 학과만 추출한 값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공학부로 끝나고 또는 교육학으로 끝나는 데이터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g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앞에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든지 끝나는 것만 공학부라고 한다면 만능문자에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공학부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한번 만능문자 입력하시고요. 교육학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두 개의 글자로 끝나는 데이터에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 세 개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 2에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주의하실 거는 앞에 있는 연도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학과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B3부터 시작하셔서 가져올 데이터는 전공인증까지니까 E16까지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으러 가실 거고요.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그 조건에 끝나는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의 값들을 찾아서 평균 값을 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통합 2번 시트에서는 현재 중간고사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작성된 데이터에 통합 시트에 와서 성명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에 문제에서는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결과를 표시할 영역 성명부터 학생 성명 끝에 총점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참조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시트 중간고사에 가서요. B3부터 F1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다시 한번 기말고사에 가셔서 해당된 영역 B3부터 F10 영역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를 지정한 두 개 영역에 대해서 첫 행과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왼쪽 열 성명 해당된 성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성명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에 평균을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통합 3번 시트도 표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연결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참조해 오셔서 중간고사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기말고사에 오셔서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첫 행과 왼쪽 열은 동일한데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하시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점수가 수정이 있었다고 하면 통합 2번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3번 결과 지금은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했기 때문에 값의 변화가 있다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결과 값은 아까 통합 2번이라고 동일한 숫자는 표시가 되고요. 왼쪽에 B열이 다 표시가 되지 않아서 B열 머리끌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하시고 C열은 사실 통합 시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라는 시트명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표시되지 않도록 C열에서 열머리 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C4부터 F10 영역에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한 영역을 범위 정하셨으면 됐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원본 데이터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요. 김창룡의 국어 점수가 있었어요. 81점이라고 평균을 구했는데요. 중간고사의 성적이 잘 봤어요. 100점이었어요. 그러면 100이라고 수정을 하면요. 통합 2번 시트의 결과는 그대로 81점입니다. 통합 3번 시트의 결과는요. 점수 올라갔는데요. 91점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결해서 자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변경될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원본 데이터 연결 체크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데이터 통합 시트 내용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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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